이번 시간은 567페이지 냉동설비 파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냉동설비는 기본적으로 간략히 기준을 좀 잡아 놓으십시오 2차 시험에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냉동설비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냉동기가 있습니다 압축식 냉동기하고 흡수식 냉동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압축식 냉동기를 여러분들이 우리 집 주변에서 많이 보는 것은 압축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압축식 그러면 압축식 개념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들 집에 에어콘 있죠? 에어콘이나 또는 냉장고 관련된 것이 압축식 냉동기가 해당이 되는 거예요 냉동기가 있고 그 다음에 흡수식 냉동기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면 흡수식 냉동기라는 것은 이것을 흡수식 냉동기라고 하면 그래서 빌딩 같은데 겨울철에 여름철에 냉방해야 되죠 여기에 사용되는 것이 흡수식 냉동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압축식 냉동기는 냉매가 가스를 쓰는 거예요 냉매가 가스를 사용해서 냉매가스를 활용하는 반면에 흡수식 냉동기는 냉매가 물이에요 냉매가 물입니다 그래서 얘는 별도의 흡수액을 사용을 해야 돼요 흡수식이니까 그래서 흡수액이 보통 브로마리튬 또는 치아리튬이라고 하죠 브로마리튬 또는 치아리튬 이런 것을 리튬 개념을 흡수액을 사용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 압축식 냉동기는 냉동사이클이 냉매가스를 압축하는 압축기가 필요해요 압축기 그리고 응축기 그리고 팽창밸버 팽창밸버 그리고 흡수기가 필요합니다 흡수기 그리고 실속 증발기 증발기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사이클을 그칩니다 그 다음에 흡수식 냉동기에서 이 흡수기가 필요해요 흡수기 그리고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 전기를 발사하는 재생기 재생기를 발생기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응축기가 필요합니다 응축기 기본적으로 냉동사이클을 돌리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는 꼭 필요한 거예요 증발기하고 응축기가 그런데 냉매에 따라서 약간 틀려지는 거죠 그러면 압축식 냉동기의 냉매가 가스다 보니 냉매를 압축시기는 압축기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팽창밸버가 필요한 거고요 얘는 물하고 흡수액을 사용하다 보니까 흡수기하고 재생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 차이점이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냉동냉각은 똑같아요 증발기에서 냉동냉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에서 냉동이나 냉각 개념이 이루어지는 데가 바로 증발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증발기고 그리고 열을 방출해야 될까 그러니까 방열을 하는 데가 응축기예요 여기에서 열을 방출을 해요 방열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예요 방열을 합니다 그래서 방열하는 부분이 여기에서 냉각탑하고 연결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냉각탑이나 여러분들이 실액이 있죠 실액이 쪽에 사실 이 응축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을 한 개, 팬으로 막 불어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에어컨 실액이 뜨뜻한 바람이 밖으로 막 나가잖아요 거기 방열하는 응축기가 그 안에 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방열을 하는데 흡수식 냉동기는 여기에서 일부 방열을 해요 약간의 방열 주 열을 방출하는 데는 응축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이클을 돌아갑니다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구성요소가 혼돈하지 않도록 둘이 비교해서 공부 학습을 해두면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자 이 압축식 냉동기에서 먼저 보시면 자 이거는 주구동에너지가 구동에너지가 얘는 전기예요 전기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 에어컨이나 냉장고는 전기코도 꼽아야지 돌아가죠 그래서 이제 주구동에너지가 전기예요 그 반면에 얘는 물을 냉매로 사용하다니까 이제 전기로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이거는 주구동에너지는 이거는 도시가스예요 보일러 가동해야 되거든요 얘는 도시가스가 주구동에너지고 얘는 전기예요 당연히 소비전력은 얘가 많이 들어가죠 전력소비는 얘가 많이 큰 거죠 얘가 적게 들어가는 거죠 적은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압축식 냉동기가 여러분들 집에 보시면 에어컨이나 냉장고에 전문기술자 필요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쉽게 우리가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운전이 용이에요 운전이 쉬운 거죠 용이합니다 그 반면에 얘는 운전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문기술자를 두는 거죠 운전이 얘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빌딩과 같은 공조기술자를 별도로 두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파트에서 냉장고 에어컨 별도에 두지 않죠? 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압축식 냉동기의 경우는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얘는 냉각탑이 적어요 저거 반면에 이 흡수식 냉동기가 냉각탑이 커요 얘가 냉각탑이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빌딩이나 이런 공장 같은데 어떻게 됩니까 막 도는 거 보셨죠? 그것이 바로 이 냉각탑이잖아요 그래서 주변에 물이 조금 떨어지죠 그래서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그래서 얘는 소음이나 이런 진동이 좀 커요 그 반면에 얘가 소음 진동은 적습니다 소음 진동은 이 흡수식 냉동기가 적습니다 그래서 봐 두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압축식 냉동기는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이거는 낮은 온도 냉매가 가스도 아닌 낮은 온도의 냉수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 반면에 얘는 냉매가 물이기 때문에 낮은 온도의 냉수를 얻을 수가 없어요 특히 여기에서 주의할 흡수식 냉동기는 바로 여름철에도 보일러 가동해야 돼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흡수식 냉동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냉동사이클을 정확히 우리가 정리를 해 두시고요 이렇게 봐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개념 정도 정리를 해 두십시오 자 그리고 이제 조금 알아두실 것이 571페이지 히트펌퍼 열펌퍼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실 것이 이 히트펌퍼는 쉽게 이거죠 고온에서 조온이나 조온에서 고온으로 열을 이동시킬 수 있는 펌퍼가 히트펌퍼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적은 에너지가 주고 많은 것을 활용하는 거죠 대표적인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겨울에 우리가 무엇을 한다? 난방을 해요 겨울에 추울 때죠 그러면 냉동기를 돌립니다 그러면 겨울에 냉동기를 돌리게 되면 이때 열을 방열을 하죠 그러면 이게 버려지는 열이잖아요 그럼 이 열을 갖다가 돌려가지고 저기에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난방에다 활용해서 쓰면 에너지가 절감되겠죠 그래서 히트펌퍼의 이제 성적계수 성적계수는 거기 해놨죠 성적계수라는 것은 보시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냉동효과를 압축일로 나눈 거죠 냉동효과를 압축일로 나눈 거예요 모르시면 이거 기억하면 돼요 여러분들도 학습효과를 학습일로 나누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제 성적계수가 좋다는 것은 성능이 좋다는 거죠 에너지가 많이 절약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성적계수는 그래서 보통 냉동시보다는 난방시에 더 성적계수가 높아진다는 개념 정도 간략히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히트펌퍼적인 측면을 혹시나 2차 시험에서 이것이 무엇입니까 쓸 수 있는 거 갈로 띄어놓아서 히트펌퍼를 열펌퍼라고 돼요 히트펌퍼를 열펌퍼라고 돼요 그래서 고온에서 저온이나 저온에서 고온의 열을 이동시킬 수 있는 펌퍼 에너지 절약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펌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략히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지 572페이지 보시면 항기 부분이 나와요 항기 자 항기는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자 보통 자연항기가 있고 기계항기가 있죠 자연항기 쪽하고 기계항기 쪽이 있어요 그러면 자연항기라는 것은 개구부를 통해서 항기하는 거죠 그래서 걷기구나 배기구라 이렇게죠 장문, 출입문 되겠죠 그걸 이용하는 것이 자연항기이고 기계항기는 기계를 활용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통 자연항기적인 정면은 보통 이럴 때 잘 이루어지는 거죠 보통 자연항기는 할 때 건축물이 이렇게 있으면 걷기는 아래쪽에서 하면 잘 돼요 이 아래쪽에서 걷기구를 두면 자연항기가 잘 이루어져요 배기구는 위쪽에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렇게 배기구를 두게 되면 자연항기가 잘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573페이지 보면 자연항기에서 나오죠 자연항기량은 자연항기량은 개구부 면접과 유속에는 비례 관계가 되는 거예요 자연항기량은 자연항기량은 개구부 면접 개념하고 개구부 면접 개념하고 유속이죠 유속하고는 자 기억하실 것이 비례 관계에 성립이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요소는 비례 관계에요 비례 관계에 성립이 됩니다 자 그런데 나머지 자 나오죠 뭐 거기 많이 나오는데 다 외우실 필요는 없지 그래서 거기 보면 실내 압력차 공기 밀도차 온도차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나머지는 자연항기량은 제곱근에 비례하는 것도 있죠 제곱근 루트죠 제곱근에 비례 관계가 차가 나오죠 자 이런 압력차나 실내 압력차나 또는 온도차 수직거리차 무슨 단어가 나왔을 때 차 차라는 단어가 나오면 제곱근에 비례에요 그러면 그냥 비례 관계는 개구면접과 유속은 비례에요 그런데 여기는 제곱근이부터 루트가 압력차나 온도차 그리고 수직거리차 차가 단어가 나오면 공기 밀도차 이렇게 차 차입니다 그래서 압력차 온도차 밀도차 이런 수직거리차 이렇게 나오면 이거는 제곱근에 비례 관계가 된다는 점을 명심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만약에 어렵게 내면 언급이 될 수 있고 앞으로 아직까지 시험에 전혀 언급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기계항기는 세 가지 방식이 나누어지죠 그래서 제1종항기가 있고요 제1종항기 그리고 제2종항기 그래서 제3종항기 제3종항기에서 이 세 가지 항기로 나누어져요 제1종 제2종 제3종항기로 나누어집니다 그러면 제1종항기는 극기와 배기쪽을 둘 다 기계를 사용하는 방식이에요 기계를 사용하는 거죠 그러면 극기쪽 극기쪽 회수 배기쪽 배기쪽 그러면 둘다 기계를 사용하는 방식이에요 둘 다 기계 그 반면에 제2종은 극기쪽은 기계를 사용하고 배기쪽은 자연 배기 하는 거에요 그리고 제3종은 자연극기를 하는 거예요 자연극기를 하고 배기를 갖다가 기계배기하는 거에요 이것을 제3종 한기라 해요. 그래서 우리 시험엔 제2종 한기가 시험에 한 번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하면 이거 기억하면 되죠? 제3종 한기. 이것이 자연극기 기계배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파트에 주방이나 욕실, 화장실 같은 데 있죠? 욕실. 이런 쪽에 제3종 한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제3종 한기는 주방에 후드 있죠? 그리고 욕실에 한풍기 있잖아요. 돌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욕실에서 볼일을 봐요. 그럴 때 한기팬 돌리고 넣어야지. 그냥 넣으시면 냄새가 실내로 다 나오죠? 그래서 그기가 바로 제3종 한기입니다. 제1종 한기, 제일 강력한 한기죠? 둘 다 기계를 쓰는 거예요. 기계를 사용하는 것이 바로 제1종 한기. 보통 둘 다 쓴다고 해서 병용식 이렇게 보통 표현합니다. 얘는 압입식, 2종은. 그리고 이건 빨아낸다고 해서 흡출식 한기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략히 정리하시고. 그러면 지금 현재 신추공동주택 등에서는 법적으로 이 한기를 확보하라고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30세대 이상이 됐을 때죠? 과거는 100세대 이상이 됐을 때인데 지금은 30세대 이상이 되면 보통 시간당 0.5회죠? 시간당 0.5회 이상의 한기 횟수를 확보하셔야 돼요. 그래서 30세 이상이 되는 신추공동주택 등에 대해서는 시간당 0.5회 이상의 한기량을 우리가 확보하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 당시는 제일 처음에 만들어질 때는 시간당 0.7회였어서 100세대 기준 잡았고요. 그리고 나서 0.5회로 바뀌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강화된 거죠. 세대가 30세대 이상으로 강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시간당 한기량을 충분히 확보하라 이겁니다. 그 점을 알아주시고. 그러면 실에 용적이 주어지면 어떻게 된다? 이 한기 횟수를 곱하면 우리가 저것이 나오겠죠? 필요 한기량 개념이 나오는 겁니다. 그 측면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에 용적, 최적이 주어지게 되면 알아두실 것은 그 측면 기억하시면 돼요. 저 한기 횟수 0.5를 곱하시면 바로 무엇이 나온다? 필요 한기량 개념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정리를 해두시고. 그러면 필요 한기량을 계산하는 방법은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필요 한기량은 실에 용적에다가 한기 횟수를 곱해서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실에 용적에다가 한기 횟수를 곱하면 돼요. 실에 용적은 바닥 면적에다가 반자 높이를 갖다가 곱하면 되죠. 그래서 기억하시면 돼요. 주의할 점은 이건 측 높이를 곱하면 안 돼요. 기적이라는 것은 쉽게 공기 용적은 반자 높이까지를 나타내요. 그 점을 항상 기억하시면 측 높이를 곱해서 실에 용적을 구해서는 안 돼요. 그 점을 주의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실에 용적에다가 한기 횟수. 만약에 실에 용적은 바닥 면적에다가 반자 높이를 곱해서 실에 용적을 구하셔야 돼요. 혹시 실에 용적이 안 주어지면 실에 용적이 주어져 가지고 시험을 한 번 냈거든요. 그때 0.7일 때 냈었어요. 그런데 0.5회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한 번 더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필요 한기량을 탄산가스 농도에서 필요 한기량을 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필요 한기량은 어떻게 구하네요. 실내 CO2 발생량, CO2가 탄산가스예요. 이산화탄소 이렇게 잘 안 써요. 여기에서는 탄산가스라고 많이 써요. 그래서 실내 CO2 발생량을 갖다가 입방메다로 나타내야 돼요. 시계에서는 여기서 명심하시니 필요 한기량은 입방메다로 계산하니까 그래서 이것을 입방메다로 분자에 두고 그래서 이제 허용 CO2 농도를 허용 CO2 농도 실내 허용 CO2 농도를 앞에 두고 허용 농도가 커요. 마이너스 외기 CO2 농도 외기 CO2 농도를 빼주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할 점이 이거예요. 그러면 농도, CO2 농도를 어떻게 주어지면 관계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수치로 주어지면 관계없는데 수치로 안 주어진다는 거죠. ppm, 파스퍼밀림 100만분율로 나타낸다는 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는 1000ppm이었다 이거죠. 1000ppm. 그러면 1000ppm을 1000 이렇게 마이너스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허용 농도가 1000ppm이었다. 그리고 외기 CO2 농도가 이래서 500ppm이었다.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해주셔야 되는가? 수치로 한산해가지고 가감을 해줘야 돼요. 이걸 잘 모르고 그대로 계산하면 안 나옵니다. 그러면 1000ppm은 숫자로 나타내면 자, 여러분들 100만분율 100만짜리 슈퍼를 보면 0이 몇 개? 6개잖아요. 많은짜리 0이 4개 아닙니까? 10만짜리 0이 5개, 맞죠? 100만은 0이 6개입니다. 6개를 기억하시면 돼요. 소수점 내려가면 하나, 둘, 셋, 6개까지 내려가면 되죠. 그러면 0.00 이렇게 1 여러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째 짜리까지 내려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수치로 나타내면 0.001이 되는 거죠. 그러면 500ppm은 얼마다? 0.005가 되는 거죠. 0이 하나 더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가감해 줘야 되죠? 그러면 또 1200ppm은 모르고 그러면 안 됩니다. 대략 제가 예를 들어서 해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제 농도가 나오면 이것을 한산해서 우리가 그렇게 해 주시면 필요한기량이 나오는 거예요. 더 좀 명심해 두시고 그리고 한기 횟수를 구하는 거, 한기 횟수. 한기 횟수는 필요한기량을 갖다가 필요한기량을 무엇으로? 실의 용적, 최적으로 나누는 거예요. 실의 용적으로 나누면 이것이 한기 횟수가 됩니다. 그러면 시험 난이도가 높은 것은 이거죠. 두 개의 식을 이용해서 먼저 필요한기량을 구해가지고 한기 횟수를 구하는 문제가 난이도가 있겠죠. 이건 딱 한 번 출제가 됐었습니다. 자, 그 측면을 우리가 봐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세 가지 식을 우리가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계산 문제가 나오면 그래서 이거와 관련돼서는 이거죠. 시설계로래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2차 관리실무에서도 계산 문제를 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측면을 우리가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이 한기 횟수라는 것은 우리가 아까 했다시피 시간당 기준이죠. 시간당. 이 한기 횟수는 시간당 몇 회냐. 이걸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아까 신축공동주택의 시간당 한기 횟수가 얼마다? 신축공동주택이죠. 신축공동주택의 경우는 우리가 이거죠. 0.5회라고 했잖아요. 이 한기 횟수가 주어지는 건 시간당 기준이에요. 명심하십시오. 그러면 이 필요한기량은 시간당 얼마가 필요하냐. 이걸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계산을 했는데 어? 필요한기량은 시간당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 분당으로 묻게 되면 분당 나누기 60을 해주면 된다. 현재 여기에서 나온 계산에 필요한기량은 시간당에 시간당 얼마 필요하냐 이겁니다. 그러면 분당 얼마야 물으면 나누기 60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 측면을 정확히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이 1번으로 냈을 때는 걔가 주로 시간당 계산은 너무 쉽잖아요. 그러면 분당을 물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나누기 60을 하셔야 돼요. 아 난 너무 쉽다. 용적에다 곱하니까 너무 쉽게 답났다 딱 찍고만 돼. 분당인지 시간당인지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만 잘 주의하시면 이 필요한기량 계산문이 쉽죠. 그런데 2번 갔다가 3번을 구하라는 문제가 나오면 시간이 좀 걸리겠죠. 고민이 좀 되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 위에서는 이제 요겁니다. PPM을 갖다 요걸로 한산하는 방법. 자 퍼센트로 주어지도 기억하시니 퍼센트는 백분율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죠. 100%가 이래요. 그러니까 퍼센트로 이렇게 주어졌다 이거죠. 퍼센트. 그럼 퍼센트는 10%가 0.1이에요. 수치 0.1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0.5%였다. 0.5%다. 그럼 100%가 1이에요. 100%가 1이죠. 그렇기 때문에 소수점을 잘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10%가 0.1이니까 1%는 0.01이잖아요. 그러면 0.05니까 이거는 얼마다? 0.000 되겠죠. 그래서 쉽게 이거죠. 10%는 0.1이에요. 그럼 1%는 0.01이에요. 자 기억하시니. 그래서 이제 0.01이 되니까 이거는 0.5%죠. 소수점이 하나 더 내려가 주시면 되는 거예요. 소수점이. 그래서 그 측면을 기억하시니. 그래서 여러분들이 퍼센트로 주어지든 명심하지 않으니. 퍼센트로 주어지거나 PPM으로 주어지거나 농도를 갖다가 농도를 그려야지 시험이 되잖아요. 꼭 PPM만 가지고 다루는 것은 아닐 거다. 농도를 갖다가 퍼센트로 해서 응급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 조금 주의해서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두시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577 배지 수송설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시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시도록 하겠습니다.